한글자막 by 한효정 구원의 추구를 우리가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역사나 흐름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인생이 지나가지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시 재림하시고는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스탑되고 영원이라는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는 확실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볼 때 예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태양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질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답변해 주실 거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며 정말 새로운 몸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라는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을 말씀으로부터 확실하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볼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다 세상이 시간 돌아가는 게 다 순환적이에요 그죠? Circle of life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면 그죠? 심바에서 보면은 그죠? 다시 죽으면 태어나고 다시 왔다 갔다 그냥 끝나지 않고 그냥 영원히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선행적입니다 그죠? 리니얼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제 그 마지막이 있고 영원히 시작되며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구원의 투구를 입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어쩔 때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우를 볼 때는 소소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이렇게 넓은 범위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죠?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천국가게 됐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치유라는 단어도 사용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 들렸는데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구원받는 것도 그런 똑같은 단어들의 루트가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같은 걸 볼 때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구원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볼 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첫 번째 구원처럼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made you well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낳았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이 낳았다라는 단어가 그죠? 그죠? 이 낳았다라는 단어가 구원하였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 어른은요 그죠? 그런데 기록하는 사람이 표현하는 사람이 좀 다르게 표현할 때뿐이지 그죠? 그래서 그런 치유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구원의 뜻도 있는 거고 그죠? 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누가 봉헌에 보면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낳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낳게 되었다는 것도 이 소서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그래서 굉장히 큰 범위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때 그죠? 이 어떤 구원에 대한 뜻인가 하는 것은 그 문맥을 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죠? 헬라 클라스를 신학교에 들으면은 거의 다 답이 그거예요 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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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텍스트를 보고 이게 어떤 단어를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도 그렇고 중국말도 그렇고 마 마 마 마 마 그러면 마가 홀스라는 뜻도 있고 그죠? 또 엄마라는 것도 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문맥을 보고 이거는 말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엄마를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도 문맥을 보면서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 6장 17절 A라는 것은 첫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그 구원의 추구를 받고 그래서 그럼 무슨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풀이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이합니다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풀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안에 그죠? 투구라는 단어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나 그죠? 그거 한번 보고 그럼 만약에 거기에 나오지 않으면 그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것처럼 그러면 바울이 다른 책에 성경의 다른 책에 어떤 구원이라는 그죠? 투구라는 것을 사용했나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게 아니라 그 컴퓨터 서프트를 보면 딱 나와주죠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죠? 그러면 대사다운 얘기가 전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죠? 8절의 5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 갑옷으로 있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구원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그죠? 투구도 사용하고 그죠? 그럼 바울이 아마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에 있는 말씀도 아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무슨 구원인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병들어서 거기서 나음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귀신 들려서 그러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근데 그거를 계속 읽어보면 무슨 구원인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죠? 딱 잡히죠 아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구원 그죠?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지 않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의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구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보면 어떤 구원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써야 되는 건데 소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미리 받았는데 어떻게 돼서 이게 미래에 대한 구원이 되는 것인가 도 질문이 생기는 건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구원에 대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구원, 우리가 지금 받아가야 되는 구원 그리고 미래에 받는 구원 죄에 대한 관계가 있는 건데 죄로부터 삶을 과거에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죄 속에서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죠? 지금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계속 받으면서 죄와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죄와 함께 있지 않는 그런 완전한 구원의 삶을 그죠? 그것도 이제 죄와라도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사 5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죠? 미래적인 거잖아요 구원을 벌써 받은 게 아니라 받았지만 이제 계속 나중에 얻으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미래적인 것이고 또 13장 11절은 완전 구체적으로 미래적인 것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입니까?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죠? 제가 구원을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어제 받았던 오늘이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형이 아니라 미래형 그죠? 요새 눈이 안 좋아서 많이 봐야 돼요 미래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그래서 이런 구원에 대한 단어도 문맥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과거에 받았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로 받아가야 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형을 얘기하는 것인가 신학 성경에서는 3분의 1 비슷하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걸 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과거만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요 과거에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과정에 있는 그죠? 그 정화되는 그죠? 그런 것을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포서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빌리포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그죠?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명의 길로 그죠? 생명이 더 풍성하고 더 번성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죠? 여기 순종하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순종하라고 지금과 내가 있어도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인도하는 생명이 더 풍성하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순종하고는 말미암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속 받아 지는 그죠? 그 생활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관계라는 게 뭐 옛날에 한 번 결혼했다고 지금 뭐 관계 없이 삽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그 관계 안에서 관계가 좋게 되고 그죠? 정말 그 남편과 부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 그죠? 그렇게 사야 되는 건데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과 우리와 더 하나가 되는 삶 그죠? 그게 바로 이 현재형으로 구원을 받아 나가는 그죠?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5장 이 사절을 볼 때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완전히 옮겨갔다 이제 죽음에 있지 않다 생명 안에 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죠? 이제 현재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그 완전한 구원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그죠? 그런 완전한 구원을 미래에 받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 우리가 아당과 하하가 그죠? 죄짓고 죽었 금방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죠? 영으로는 죽었어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도망가서 숨었잖아요 그게 죽음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죠? 영으로는 죽고 근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그죠? 아담은 화에 대한 탓하고 화는 그죠? 그 뱀에 대한 탓하고 이게 그겁니까? 뭡니까?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이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 주고 그 지자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 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탓하고 나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저 뱀 안 만들었으면 내가 쟤를 안 지었을 텐데 왜 그 뱀 만들어서 뭡니까? 다 인간과 인간들이 다 깨진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죽음 혼의 죽음 그죠? 육의 죽음 나중에 오장 가서는 진짜 죽잖아요 그죠? 몸은 우리 자연과 연관되는 것이고 혼은 우리 다른 사람끼리 그죠? 그러니까 소 그래서 소 메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람은 두 부분이다 영과 몸 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하기 쉬운 것은 세 부분이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혼은 뭐냐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생명을 생명을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we became a living being 거기에 나오는 게 이 soul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영 플러스 몸 become soul 아니면 soul는 우리가 통체를 얘기하는 거다 anyway 두 부분인지 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혼은 인간끼리 통하는 것이고 또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그죠? 그걸 볼 때도 우리가 이 세 가지 구원이 나는 게 우리가 정말 큰 위험을 가져왔다는 것도 그죠? 만약에 어떤 회사가 독 같은 거를 아니면 물에다가 그죠? 우리 그라운드 워더 시스템에다가 독을 만약에 생겼라고 집어넣었다고 실수로 했다면 그렇게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수습합니까? 먼저 벌금 먼저 때리겠죠? 그죠? 벌금 되고 나서 돈 받고 어떻게 해요? 고체되잖아요 그죠? 고체되잖아요 계속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걸요 조금조금씩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죠? 우리 베드로 후세도 써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금방 올 거다 금방 올 거다 금방 올 거다 했는데 안 오시잖아요 왜 안 오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죠? 그 오심을 점점점점 더 나중에도 늦춘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 지옥가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오심을 늦춘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 가지 구원으로 말하면 아마 과거에 구원 받았고 아니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 생명의 길로서 인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서미션입니다 여러분 서미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애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힌두 종교예요 힌두 종교는 그냥 신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 하나 까짓 거 더 하는 거 노 프라블럼 그죠? 뭐지? 투 밀리언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투 밀리언 플러스 원 노 프라블럼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 네가 나를 진정으로 따라올려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야 돼 어떻게 내가 나를 따라가고 한꺼번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주님이에요? 내가 우리의 주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가해지는 게 너가 너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너의 주인이야 예수님만이 너의 주인이야 예수님께서는 너한테 정말 풍성한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 길로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구원을 받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여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문 십자가 질문을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십자가 질문 지금 그죠? 갈보리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문을 하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나한테 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에 나와서 교회에 나오는 게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다 여러분 할 때 순간순간마다 내가 노하고 내가 정말 죄 지을 때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한 번 하나님한테 붙잡고 하나님 나 또 실수했습니다 나 붙잡아 주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정말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행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방법이 또 아무나 아름답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속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속마음에서 하고 싶은 거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도 아파도 우리는 막 테레이버컨 다 보잖아요 그죠? 그죠? 하고 싶은 거가 완전히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라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나 좋게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가고 그죠? 우리의 몸이 가서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정하도록 해주세요 그 마음에서 우리가 계속 현재로 받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그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날 그 날이 오면은 이제 그 속에서는 계속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써야 하는가 왜 이게 전진갑주로 필요한가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든지 아니면 지금의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가 풍성해지고 잘 가야 하는지를 보면 어쨌든 좀 디프레싱입니다 여러분 그죠? 만약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죠? 천국에 가야 되는 건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뭐 딱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운이 쫙 빠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어쨌든 친구를 보든지 아니면 누구를 정말 위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낙심하고 아니면 뭐 어쨌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시겠지 뭐 그런 마음에서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 때도 있는데 이 말씀으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너가 하나님 붙잡고 지금까지 기도해 온 거고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한 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3분의 2라는 사람들이 끝마침이 좋지가 않습니다 안 좋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 많은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이렇게요 우리가 좀 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로 하고 있지만 끝마침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끝마침이 끝까지 구원의 소망의 추구를 계속 쓰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더 어려워 나이 들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생각도 그렇고 다 천천히 되고 빨리빨리 안 돌아가고 옛날에 제가 수학 진짜 다 했는데 영수잖아요 이름이 영어하고 수학계죠? 그런데 막 시운 거 덧세 말라도 이제 전화로 해야 돼요 이제 막 또 하고 이게 안 돌아가요 이게 막 그냥 막 그리고 한 번에 공사할 때도 머리로 했다가 틀려서 큰 상호나 부렸습니다 이게요 안 돌아가요 더욱더 나를 들믿고 내가 새하고 예수님께서 흥하는 그죠? 정말 우리가 계속 순간순간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그죠? 정말 언제든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오히려 서로 서로한테 기대고 하나님한테 더 많이 기대는 끝마침까지 그죠? 정말 정말 오픈북처럼 다 열려있고 사람들을 우리 삶 안에서 초청하고 왜? 나도 점검할 수 있도록 내가 나한테는 어쨌든 안 보이잖아요 내가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정말 남들이 더 나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초청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죠? 그 구원을 마지막에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너무 피곤해요 어머나 힘들고 그죠?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통체를 볼 때나 그래도 어쨌든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30%가 그리스도니였고 이제 지금 17%로 줄었고 이제는 더 많이 줄고 있고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은 교회 많이 안 다닌대요 이제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에서 그죠? 성교사님들 오라고 말 안 했는데 한 3년 전부터 성교사님 오라고 지금 많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에 6월달에 갈 거예요 비전 출입을 그죠? 일본이랑 한국이랑 우리 CSBC에서 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라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여기도 이래야 되는 거고 한국에서도 가서 이래야 되는 거고 우리 모국이니까 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가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요 이 히브리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커졌어요 그죠? 그죠? 오순절 때 3천명 믿고 그리고 4장 보면 5천명까지 되고 그래서 메가 철취가 됐습니다 5천명 메가 철취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잡혀가고 핍박받고 그죠? 글라리에러 가서 막 죽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낙심하잖아요 어떻게 내 인생 죽음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러고 그죠? 그런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스의 핵심을 얘기하는 것인 게 이제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정말 쓴 책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의 2장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으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어떻게 예수님을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죠?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라 나중에 12장 가서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여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에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어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죠? 그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하여서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데 그죠? 그런 고난을 너희들은 이겨라 예수님께 우리 창시자 그죠? 우리의 그 기독교를 시작한 사람들의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 어려움을 십자가를 이인 것처럼 그 분의 영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너희도 이겨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추구의 구원을 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영원하는 게 그죠?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고 정말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6장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하는 것에 그죠? 계속해라 그런 성경 구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거 볼 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죠? 계속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뭐 교회에서 봉사하든 뭐 하든 아니면 집에서 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수고를 하든 뭐 꾸준히 계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consistency 옛날에 그거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공사하면서 애들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학생들마다 도와주면 내가 그래요 벤젤 와싱턴이 With that commitment you will never begin But with that consistency you will never finish 근데 우리 남자분들 저도 그렇지만 시작은 많이 해요 그죠? 집에서 이런 프로젝트 하고 저런 프로젝트 하고 이런 프로젝트 다 널려놓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못 맞춥니다 꾸준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일을 못 맞춰요 벌려만 놓지 그죠? 제가 대표적으로 집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끝맺힘을 할 수 있나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수고를 그냥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상 안에서 포기 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하나 꽉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도 되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이 오신다는 건데 남편으로 보면 우리 부인이 우리 처가 뭐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여러분이 누구 와서 부인을 처음으로 만나는데 결혼 생활으로 만나는데 아 부인이 아 부인이 이런 마음 가짐으로써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게 딱 있잖아요 그죠? 어 남편이 안 기다리고 딴 데 가서 막 놀고 그거 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남편이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부인으로서는 똑같은 마음으로 아 언젠가는 우리의 남편이 올 텐데 그 기대야만 해서 우리의 삶을 그 만남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소망에 있는 사람은 They will purify themselves 또 깨끗이 할 거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만남이 확신하기 때문에 만남이 올기 때문에 그 만남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막 사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을 위한 삶을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비계박에 이게 바로 구원의 투근을 쓰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아니라 그죠? 남편이 언젠가는 올 것인데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날 텐데 영원 속으로 들어갈 텐데 하나님과 부인 그죠? 우리 에베스 5장 보면은 그게 왜 써진 거예요? 그냥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 우리가 결혼하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전도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죄 짓지 말라는 게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 오시기 때문에 죄 짓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딱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창피하고 부럽고럽고랬어요 프란시스 샤네라 목사님이 여러분 그 동양사람 중국사람 아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극장을 안 간대요 여러분 극장을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극장을 안 가는 이유가 만약에 극장 갔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줬는데 그 순간에 만약에 예수님이 왔다 하면 그래서 극장 안 간대요 그분은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확신 갖고 하십니까? 어떤 확신을 안 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서 어떠한 방향으로서 어떠한 뜻으로서 그렇죠? 어떠한 생각으로서 그렇죠? 그런 기대야만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나갔는지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들어보실 것 같아요 여기서 마귀의 관계라는 게 어쨌든 그 꼬임수가 너무나 이게 묘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서 이 꼬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문제나 그죠? 우리 사장님이 있는 문제나 네가 뭐 기도한다가 뭐 될 것 같냐? 그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될 것 같냐? 근데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마귀의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다 있긴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문의 안에서 그걸 넘어서 믿음의 상황 안에서 말씀을 가져다주는 그죠? 그 진리 속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겠어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셔도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때문에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알고 이 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봤다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그게 좋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신 분은 알죠? 그 맛이 얼마나 좋은 맛인지 그죠? 끝내주는 맛입니다 정말 그거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집회 갔는데 아침을 안 드시고 집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초빙한 교회에서 어 목사님 아침 드시고 설교 하셔야죠? 어 저는 아침 안 먹고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전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목사님이 목사님 그럼 3시간 기도하고 설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방방 뜹니다 안 돼 안 돼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죠?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이게 얼마나 정말 꿀맛 같은 그런 하나님과 관계성인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이잖아요 익스피리언싱 카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 매일 매일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가 너무나 어쨌든 묘하고 네가 뭐 해봤자고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해봤자고 안 되는데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더 센 더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마귀의 관계에 이겨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글이 뭐냐면 이게 불가사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책 쓰는 분인데 매일 아침에 바닷가를 걷는대요 근데 하루는 그 전날 폭풍이 오고 그렇죠? 이 뭐냐 밀물, 썰물이 가는데 아침에 나가봤더니 항상 이렇게 걷고 책을 쓰니까 아침에 나가봤더니 불가사이가 수만 개가 바닷가에 쫙 있더래요 근데 저기 보니까 꼬마가 걸으면서 하나씩 짚어던지고 있더래요 좀 걷고 좀 집어던지고 또 걷고 또 집어던지고 바다 안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꼬마가 오길래 야 꼬마야 너 뭐하냐 그러니까 꼬마가 할아버지 여기 불가사이 많이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어저께 폭풍 때문에 이렇게 다 밀려 내려온 건데 만약에 해가 뜨고 그러면 불가사이가 다 죽잖아요 이거 혼자 못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근데 지금 여기 수만 개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 다 집어넣으려고 하냐 네가 많이 할 수 없을 거다 하고 했을 때 꼬마가 탁 하나 잡아서 집어던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I made a difference on that one 그죠? 우리가 어쨌든 너무나 많이 하려고 안을 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죠? 말씀해 주잖아요 What can I do? How can I do it?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해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갈라디아스 6장 말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피곤치 아니 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요 기독교에 일어나서 그 피곤함을 경험 안 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쓰신 분이 왜 샀어요 그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한 일을 하다가 피곤한 걸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격려하는 마음으로 쓴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런 뭐 기독함이라는가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도전 그런 어려움을 하나도 경험 안 하고 그냥 평탄한 어쩔 때는 그게 기독교의 삶인지도 모르는 삶을 어쩔 때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 점검해 보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구원 받았고 그죠? 구원 받아가고 있고 할렐루야 그죠? 어떻게 말씀 듣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며 성령님한테 기대면서 그 성령님께서 그죠? 감화 감동으로 내가 어떻게 순정하는 것을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나 그걸 받아가고 그리고 기대야만 해서 우리 남편이 오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삶으로 남편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계속 하고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겠습니다 불가산에 집어넣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라는 것이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서 굉장히 크신 흑인분이 있었는데 노래도 잘 아세요 그분이 이 노래를 아껴주셨어요 우리가요 포기하지 말라고 Don't give up Somebody loves you Don't give up somebody care 그 다음에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서 안 하겠는데 그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안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오실 거고 하나님께서 오든 것을 구원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적용이 가져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계시구나 그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주를 보게 되면 결혼에 대한 구절인데요 이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구절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도 그냥 우리가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거기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관계를 예로 삼기 위해서 우리한테 결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이 결국 혼나는 것이고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혼 상담할 때도 항상 그래요 You guys will b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longer than husband and wife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가면은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잖아요 다요 그렇죠? 우리는 brother sister in Christ 그러니까 이 때 이 지구에 지금 살 때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관계에 예가 되라고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렇죠? 뭡니까? 어떻게 좋은 예가 될까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힘들죠? 죽어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이 죽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해요 구원이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돼서 내가 새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에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니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맡기는 것 두 번째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예정하신 것 그렇죠?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로는 그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생각은 미리 하신 거예요 예정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속 이것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으나 할 것이오 할렐루야 그렇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 안에서 빼앗을 자가 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렇죠? 예수님 손 안에 있으면 또 29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류보다는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예수님 손에서도 빼앗아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아 가지 못하고 그런데 그때는 성령님 이거 삼위일체인데 성령님은 어디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의를 마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는 삼위일체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추구를 계속 쓰고 어떠한 마귀의 관계 안에서도 속임수 안에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구원을 받아 가는데 영원한 받은 그 구원을 생각하며 오늘날 하나님께 순정함으로써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사랑받음으로써 오히려 내가 나를 죽고 예수님께서 흥하시고 구원을 받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라는 그런 격려라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비해서는 지금 훨씬 편하잖아요 이때보다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너무나 안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IMF 터지고 텔레비에서도 육형제인가 그거 보고 많이 어렵고 오히려 그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떨떨 뭉치고 더 그렇게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편하다고 해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런 갈급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성견도 지금 적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샌누리스만 생각해도 4만 4천명 인구가 있다면 4천명은 교회 다니는데 지금 4만 명이 예수님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들한테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해요 믿는 사람들이 가서 전하고 우리 아이들, 친구들 그렇죠? 다 지금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그렇죠? 뭐 니네가 기도한다고 뭐 니네가 뭐 한다고 니네가 전도한다고 네가 뭐 한다고 뭐 하고 될 것 같아? 우리가 안 해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렇죠? 정말 강력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우리가 2월 6일날 이제 그 이제 그 헌신 한당 예배도 드릴 때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항상 기억나요 그분이 우리 정말 대학교 때 90년도에 금요일날마다 오셔서 선공부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우리가 하게 돼서 2000년도에 마지막에 왔다 가실 때마다 항상 그래요 이 교회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한다고 그렇죠? 우리 보면은 뭐 학생들 보면 뭐 망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매달리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능력으로 말하면 아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뜻 멋있는 그렇죠? 방법으로 해나가십시오 라는 마음에서 순종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나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면서 주님을 매달리고 기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 전인교회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알다시피 항상 세 가지 꼭 가져야 될 건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영화로 어떤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셔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 매달리고 우리의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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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우리가 요한복을 읽으면서 지금 순간순간마다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뭔가 내가 어떻게 안 해야 될 게 뭔가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될 게 뭔가 여러분 그게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뭐 여러분 와이프인가 남편인들이 바가지 긁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있죠? 우리는 어쩔 때는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도 안 해 주시는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닌데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얘기 안 해 주시겠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면 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코비디트에 막 침찍이 그러면 안 되는데 검사해 봤어요 저는 음성입니다 이해가 나세요 여러분? 하루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관계를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포기하고 어떠한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죠? 내 삶 안에서 살고 있나 그게 가져야 할 세 가지 잊지 않으시고 주님께 크게 영광도 있는 사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하겠습니다 광고 광고까지 하겠습니다 한어부에서 9시 45분 영어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할 텐데 그리고 우리 헌당 예배 때 우리 한어부에서 특송을 찬양을 하나 아니면 두 개 하실 거죠? 두 개 오늘 예배 끝나고 연습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연습 다 참여해 주시고 우리 영어부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걸 되게 듣기를 원해요 그것도 사람들이 다 감탄하고 그것도 그래서 오늘 연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광고 있나요? 죽는 것 같죠? 그죠? 예예예 사람들 많이 모일 때는 마스크 쓰고 합니다 조심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요새 좀 조심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는 말고 조심을 해라 그래서 제가 갈 때는 또 많이 가고 다닐 때도 계속 다니는데 그래서 조심하면서 다니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지금 증상나는 것도 벌써 지금 두 가정이 걸려 있고 여러분 조심해 주십시오 다음은 봉헌 찬양 69장 나 가진 모든 것 같이 하고 다 일으셔서 축도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게 받지네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게 받지네 그 축복하신 감자에 그 축복하신 감자를 전열매를 드리네 남성한 자에게 남성한 자에게 그 위로 베풀고 저 외로운 자 돌고 비싼 너의 일일세 가진 자 불고서 가진 자 불고서 내 지혜 주님의 일만 위하여 내 힘써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공짜로 얻게 하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구원에 대한 뜻의 의미를 조금 더 배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받고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계속 받아 나가야 되는 것 또 미래에 예수님께서 제림하셨을 때 우리가 아는 모든 이 세상은 다 끝마치고 이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 하게 되며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인가 봉사하는 것이든지 우리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든지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도 안 짓는 것이 정말 우리가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 안에서 남편만을 위하는 남편의 뜻을 행하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오히려 그 만남을 기대하는 삶 안에서 오늘 순간순간의 삶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지고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며 오직 나 십자가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을 아무도 빼앗기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우리 나를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죄물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모르는 4만 명에 있는 그죠? 그 샌리스 오비스페에 살고 또 우리 카운티에 그죠? 그 많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친척 우리의 가치라는 사람들 누구더라도 그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불가사리를 바닷물에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일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이 성대님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전신갑주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어느 면에든지 곤치 않고 낙심 없이 미래의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지치지 않는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가나옵나이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버지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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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하나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노우시는 신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공부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실제로 된 하나님의 관계성에 삶을 살 수 있도록 살고 싶습니다 거짓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멋진 예수님처럼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리하십시오 지금 연습하나요? 이제 형이 넌 olar 여름 아 예수님 예수님 mez 날 열 날 날 날 날 날